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 생활과 윤리 해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주요 문항 깊이 있게 한번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답률, 베스트 여러분들 5 문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문항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보시면 어떤 문항이 해설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틀리신 문항 거의 대부분이 해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항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태윤리가 오답률이 가장 높은데요. 실제 평가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답률 1위를 할 정도로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3월 달에는 아직 개념이 뒤에까지 다 끝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게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해보시면은 맞출 수가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풀 경험이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문항이 가장 오답률이 높아지는데 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점 오답률이 높아지는 파트는 생태윤리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윤리 파트 쪽, 계약론이라든지 분배 쪽의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성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난도가 제법 있었던 문항입니다. 갑이죠.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칸트가 되겠고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시련도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간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죠. 다음 삶의 주체 나왔습니다.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으로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죠.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등등의 기능이 존재하는 거고요. 레건이 여러분들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죠.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된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로는 이제 칸트나 레건 같은 의무론자 계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칸트 입장에서 보면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 즉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도덕적 행위자냐? 당연하죠.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되니까요. 그런데 테일러나 레건은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의 범주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죠. 비인간적 존재들이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될 수 있는 존재들로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일러나 레건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존재들이 반드시 다 도덕적 행위자, 즉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나 레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 된다라는 게 출제 의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칸트 입장에서만 옳으냐? 간만의 입장이니까 A는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B, 니은이죠. 쾌고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건의 경우에는 쾌고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휘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한 어떤 기준으로서 기능한다는 게 평가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건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칸트랑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칸트랑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지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죠. 않는다니까 레건이 X가 돼야 되겠고 칸트랑 테일러가 O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인지가, 즉 이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쾌고능력 여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쾌고능력이 있어야 한다. 쾌고능력을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서 본다라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원 스타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레건의 입장에서 쾌고감수 능력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요 선지도 가블의 입장이니까 맞죠. 다음, 디귿입니다.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해악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분히 공리주의적인 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도덕적 고려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셋한테 있어가지고 이 셋이 각자 도덕적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용 가능한 것이 언제다? 이익이 클 경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칸트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인간을 이용하는 것은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애초에 칸트는 의무론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다 그래서 뭘 하는 게 도덕적이고 이익이 작다 그래서 뭘 하는 게 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이제 싱어 정도가 가장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면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재적 가치라는 의미랑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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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익이 클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싱어는 동물실험 같은 것도 이익이 크고 동물의 고통이 아주 작다면 정당화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적인 논변이라서 칸트 같은 학자한테는 들이밀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당연히 레건도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를 수단으로서 자원처럼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거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드시 그러한 존재들을 이용할 때에도 목적적 대우를 같이 병행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이런 식의 공리주의적 논변을 레건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일러는 판단하기가 조금 모호하고요. 칸트랑 레건이 어쨌든 동의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여러분들 정답이 되지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리을입니다. 기역이랑 니은까지 맞았죠.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테일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 공동체 안에는 이 공동체 자체에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이 생명 공동체가 모여 살고 있는 일종의 생물 군집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군집 자체가 의무를 어떤 가치를 갖는다거나 이러한 어떤 생명 공동체, 생태계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테일러가 말하는 어떤 의무의 대상에는 생물 군집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일러 입장에서는 오직 딱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시각이겠습니다. 따라서 테일러 입장에서 틀린 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을은 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은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넓게 보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생태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불간섭이나 불침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무의 대상의 범위가 단순히 저렇게만 한정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다? 기역니은 1번이 정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